해하지 마라! 해하지 마라! 형님! 누가 큰형이 있겠고? 여기다 여기다! 내가 큰형이 말이야 임마! 대신인데! 안 차릴래 자꾸! 부산 왔는데 접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해운대 이쪽 인근 근방을 다 접수할 거다! 알겠습니다 형님! 말하라! 부산 박사를 내시죠? 부산 여자 다 꼬시고 유혹하고 뭐.. 오늘 부산 다 죽었다! 돈 거둬 봐라! 엄마들 돈 많아 보이는데 돈 떼더라! 다 뜨더라! 형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데 여기 앉아있습니까 남의 자리에? 여기 그냥 가다 구경하고 자리세 2천원입니다! 돈 내고 구경해라! 돈 내고! 자리세 2천원입니다! 정말 있습니다! 진짜 빼는데! 진짜 줄라고 하는데! 누굴 거지로 하라! 가자 얘들아! 형님 저 탕후로 하나 먹고 싶습니다 탕후로! 노랬나 아니! 돈이 어딨습니까? 외상으로 못 생기게! 아 이거 빵 크네! 더하신대! 형님 이런 거 얼마씩 합니까? 이거 가게 얼마입니까? 가게!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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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가자! 2번! 가자! 뭐야 그 공평이 뭐야? 공평이 뭐야? 공평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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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까 저분 여기 뭐가 이렇게 막 총이 있던 것 같은데 하지 마라! 그 총 아니라더라! 총 아닙니까 형님! 그거 말고 딴 거라더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형님! 형님! 저 엉덩이가 저희 큰엄마 전부 칠 때 그 엉덩이인데요 형님! 맞나? 어우 좋습니다 형님! 좋습니다 형님! 멋지십니다 형님! 형님 여기서 아가들한테 한 20만 원 뜯어가! 어! 우리 노래방은 노래도 모르고! 누구? 해 한 사발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형님! 해도 못고! 예 와봐요 형님! 여기가 로드다! 이쪽은 이제 사람이 없고! 아무도 모르고! 이거 누가 봐도 여기 보라고 붙여놓은 거 이거 뭡니까? 형님! 원 아시아 페스티발! 여기 가면 사람들 바글바글 해가! 물 좀 걷을 수 있겠네! 요 정도 수준이며 형님! 그래! 우리가 가면 그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맞나? 예! 이 출연이 좀 별거 아닌데! 하하! 누구 나오는데! 있지! 뭐? 있지! 뭐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아니 그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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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뭐? 사달러? 아니 좋습니다 형님! 좋습니다 형님! 사이먼 도미니! 사 뭐? 사이먼 도미니! 우리 가가지고! 여기 좀 출연해달라고 한번 삐리 해볼까요? 이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장님 가가지고! 한마디 하면 우리 무조건 출연입니다! 가서 그냥 내 이름 딱 말하면! 메인무대 바로 올라간다! 이름 뭔데 형님? 유룡할 때 류! 유룡할 때 령! 가자! 안녕! side- 으흐으 VI 너무 막 넣어놨 한이화에 마지막 엔딩 문의 선수 페스티바vag好像 노래 잘 사는거지 뭐 그냥 나 quota는 노래 대첨 부르고 Bible 컬렉트 Room 엘리베이터인데 뭐 스님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이가 오빠 İşte 바야 받다 받다 금방 좀 웃게 돼요 그거 어플라에 나오는 거 키 작으나 키 작으나? 네 생각이다 한 번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 번 안 죽었어 잠으십쇼 형님 잠으십쇼 형님 빵 드시고 계신다 형님 잠으십쇼 형님 밥 먹나? 형님 잠으십쇼 형님 영업시간에 빵을 먹어 형님 진짜 잠으십쇼 차갑다 원 아시아 페스티벌 참가하고 싶은데 우리가 한번 나가서 얼굴 한번 살짝 비춰주면은 퀄리티 올라가고 하니까 이쪽 안이고요 이쪽 안이고요? 어디로 가야 돼요? 조직 세계는 대가리를 찍어야 돼요 윗대가리에요? 미소 봐라 지금 미소 봐라 지금 미소가 거의 개그맨 집안행이다 지금 뭐하는데 마이 브라더 어쩐 일로 오셨어요? 까불지 말고 앉아라 앉아라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부산 원 아시아 페스티벌 다같이 젊은 아들끼리 즐기는 파티 현장인데 그런데 또 우리가 빠지면 할 것 같아서 당연하죠 빠지시면 안되죠 엔딩 무대에 좀 세워주십쇼 엔딩 무대에 설 수 있는 첫번째 조건은 여러분들이 끼와 순발력을 이제 보고 순발력 죽입니다 3연씨 아무거나 못 끼워주십쇼 자 첫번째 문구 B 뭐하는데 지금 가면 순발멘스 예 제철을 주고나서 비해 B O F 비가 오는 날에 O 오늘 같은 날에 와 대박입니다 에브러디 재미 더럽게 없었네 형님 끝입니까? 푸까지 있잖아 푸 잠시만 형님 뒤에서 지금 비웃음 들렸습니다 돌았나 형님 참으십쇼 형님 그래 여기 부산 아이가 아따 회사 크네 형이 시작해봐라 안녕하세요 고자 봐라 고자 봐라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그 B O F 참가를 좀 하고 싶은데 어찌 뭐 안되겠습니까? 안돼요 아니 그 뭐 이치나 사이먼 도미니 그런 아들도 무대 위에서 하고 우리도 그 옆에서 한번 안돼요 안됩니까? 안돼요 아니 뭐 이치나 그 사람들만 주인공입니까? 우리도 그 주인공을 좀 하자는데 내가 왜 그 허락을 맡아야 되고 공연에 서는 주인공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다시 크게 공연에 서는 사람들이 가수들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네 케이팝을 사랑하는 팬들의 문화놀이터입니다 팬들을 사랑하는 문화놀이터 손 다 말리십니다 이게 그럼 며칠에 합니까?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됩니다 7일간 됩니다 7일간 됩니까? 7일간 됩니까? 왜 이러다 아이가 7일입니다 손 한번 보여주십시오 형이 막 내가 그런 데서 뭐 어떻게 하는데 2 3 4 짝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짝 모르겠다 도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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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못해? 아까 다시 해봐 했던거 해봐 랩 콱콱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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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커피나 커피나 사주세요 이러니까 무슨 썸디를 이겨 아니요 썸디 넌